아홉번째 마디 합니다. 1번으로 솔, 둘, 셋, 솔, 시, 둘, 솔, 둘, 솔, 솔, 시, 솔. 왼손은 반주 형태가 바뀌었죠. 똑같은 시, 레, 솔을 치는데, 시 를 먼저 치고 레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. 한마디에 8번을 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다시 시, 레, 솔을 치는데 시 를 먼저 치고 레, 솔, 같이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똑같은 음이 여러개가 나올때는 이렇게 숫자를 세면 틀리지 않고 칠 수가 있겠고요. 양손 칩니다. 오른손 솔치면서 왼손 C 같이 치고요. 왼손만 내하고 솔같이 한 번 더 그 다음에 솔과 왼손같이 C 칠 때 왼손같이 왼손만 솔치면서 왼손같이 왼손만 하나 둘 셋 솔 시 둘 솔 둘 박자를 좀 알아야 쉽게 칠 수 있겠죠. 첫음은 점사분음표 팔분음표 세 개를 치는 거니까 왼손 세 번 치는 거고요. 그 다음 솔은 팔분음표 한 개 왼손도 한 개 C는 사분음표 사분음표 한 개는 팔분음표 두 개와 같으니까 왼손 두 번 솔도 사분음표죠. 그러니까 왼손 두 번 같이 칩니다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라 둘 셋 라 라 둘 셋 넷 박자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팔분음표로 계산했습니다. 라 둘 셋 라 라 라 둘 쉬고 왼손 화음 레하고 파샵하고 라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양손 칩니다. 라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또 한 번 또 한 번 왼손만 라 치면서 왼손 같이 또 라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만 쉼표 왼손만 왼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라 둘 셋 라 도 둘 라 둘 라 둘 셋 라 도 둘 라 둘 왼손 똑같습니다. 레 하고 파샵을 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라 치면서 왼손을 레 왼손만 왼손만 또 한 번 또 한 번 또 라 치면서 왼손 같이 도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만 라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열 두 번째 마디 시 둘 셋 시 시 둘 셋 넷 시 시 시 왼손은 지 쿠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디 하고 같습니다. 시 치면서 왼손 시 왼손만 왼손만 시 치면서 왼손 같이 시 치면서 왼손 네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열 두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. 아홉 번째부터 열 두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 연결해 봅니다. 열 세 번째 마디 시 둘 셋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자 리듬은 앞에랑 같죠. 왼손도 또 똑같습니다. 시 넷 시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시 치면서 왼손 시 같이 왼손만 한 번 더 왼손 시 치면서 왼손 같이 레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 맞 왼손 맞 시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 맞 왼손 맞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시 넷 라 치면서 왼손 같이 라 치면서 왼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시 라 그 다음에 오른손 레 도 시 라 자 일곱번째하고 똑같습니다 왼손은 디코드 레하고 파샵 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라 치면서 왼손 레 왼손만 도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만 C 치면서 같이 왼손만 라 치면서 같이 왼손만 마지막 마디 솔만 치면 됩니다 왼손은 시래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음은 시하고 레하고 솔를 같이 칩니다 솔를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같이 마지막 네마디를 열세번째 마디부터 마지막 네마디를 연결하는 연습 해보세요 끝까지 악보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칠 수 있게 연습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지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좀 빠르게 연습해 보시고요 페달을 안 밟어도 괜찮은데요 페달을 밟을 수 있으면 페달을 밟아도 됩니다 페달은 한마디에 두 번씩 밟으면 되겠습니다 도박자마다 한번씩 받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 합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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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지 않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